나의 자산을 한 푼, 두 푼 내놓은거에요. 여기도 협의 하나도 없이 하지 않고, 오로지 한 사람 한 사람 자산으로 1927년도 이 협을 지은거에요. 58년도까지. 그러면 이 저당이 전전... 감진 시민들이 모아서 이렇게 했다고요. 아, 이게 다산초당이네요. 예, 이때. 이게 다 전적으로... 아... 다산초당 옆에 있는 연못이에요. 홍맥나무도 있고. 이게... 다산정약용예. 아, 이게 옛날에 그... 마루도 옛날 양반찜... 마루 형식이에요. 아, 찍었어. 여기가 군불 때문에 이렇게 나간 연기. 이쪽에서는... 불 떼는 장수인가봐요. 아... 진짜 옛날식이에요. 아... 아... 이게 다산초당 하더니... 그렇게 거대하게 큰 건 아니지만... 아... 이게 다... 전쟁으로 소실되자... 강진 시민들이... 이렇게... 이렇게... 모은 돈으로 이렇게 다시... 복... 재벌하고 복구했다고 그러네요. 아... 오, 네. 도움이 생긴건가... 오...